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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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내가 이게 꼬시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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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? 그대가 널 못 꼬셔 지금은? 이젠 이제 떠났지 너가 원하는 걸 난 다 갖추고 있잖아 나는 근데 얼굴이 진짜 싫어 다 있어 진짜 얘 꽃말이 사랑이래 사랑 진짜 이거여서 이거 산거야? 응 마사지 자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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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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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감동인데? 왜? 내가 한 마른 무심코 듣고 퀴즈를 시켰어? 오오.. 내가.. 어우 너무 따뜻하다 나 좋다 야 먹자 응 너 뭐 먹을래? 불고기 감자 먹을래 이거? 어 이거 좋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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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기준아 잘 먹을게 어 먹어 감동이다 응 좋아 진짜 감동은 이제 따로 준비되어 있어 또 있어? 진짜.. 뭐랄까? 어 뭐야? 월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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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 카레 진짜 좋아 아 나 진짜 안 되겠다 나 그냥 옷이랑 좀 가만히 먹을게 아냐아냐 아냐아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? 어 옷 주둑대가 좋아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지 아 너무 감동인데? 야 가만히 이거 먹고 있어 내가 해줄게 박수 치는 거야? 어 너는 감동이야 어 먹어 뭐 나 이거 될 때 막 아이고 우리 내 간을 훔쳐서 했거든 이런 반전이 있는 거다 이거 아니야 잘 싸네 소스 뭐 넣어줘? 어 이거라 이거 잘 싸네 싸는 거 일각형이 있구나 응 내가 싸는 거는 많이 싸가지고 혼자 있을 때 내가 많이 싸서 연습을 많이 했어 아야하지 아야하지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내가 내가 너 진짜 행복하게 먹게 해줄까? 응 언제 줄까 뭐야 와 귀찮은 거 많이 해주네 진짜 산보 너 한 달 동안 일 안 해도 돼 한 번 찍어보면 돼 진짜 일이야? 응 한 달 동안 일 안 해도 돼 한 번 찍어보면 돼 응 우와 백담 나 지금 무섭니까 내가 잡아왔어 아 진짜 장난 아닌데? 또 뭐 나오는 거에요? 그만해 뭐 있지? 없어? 아니 너 왜 이렇게 끝낼 리가 없어 진짜 없어 아니야 뭐 있지? 없어 오 오늘 하루 달라진 남자친의 모습이 어땠나요? 아 일단 일회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좀 아 다시 할게요 뭐라고요? 아 진짜 나 어떡해 뭐야 심장이 꿈꿍거려? 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설레? 아니에요 기녹씨는 내가 지금 꼬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전 달라졌어요 전 오늘 이 옷도 입고 나왔거든요 옷이라도 그냥 갈아입고 올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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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전 설레지 않았어요 오늘 그럼 한순간도 설레지 않았어요? 설렜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? 근데 이 형이 있었어요 꽃이랑 아니 이게 얘네가 얘가 다 시간차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차에 탔는데 드라이브를 하다가 갑자기 꽃을 뒤에서 주더라고요 신호 대기 중에 그리고 갑자기 인형을 딱 또 주고 그리고 갑자기 이걸 줬어요 시간차 공격 때 살짝 설렜어요 전 설레지 않았어요 오늘 꽃이랑 인형은 별로 안 좋았어요? 이거 너무 좋았어요 이거 귀여웠어요 약간 여자들 이런 걸 심쿵하는 거 아세요? 귀엽 평소랑 다르게 기독식 언어를 많이 꾸몄잖아요 그 꾸민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? 사실 못 알아봤어요 아 자꾸 자기 어디 달라졌냐는 거야 몰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10분 후에 자기 화장했다고 말하더라고 기동씨가 컨텐츠 때문에 그러는 거 같아요 아니면 사실이 담긴 컨텐츠인 거 같아요? 제가 원래 기둥씨 이런거 할 때마다 아휴 또 컨텐츠로 하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? 어 근데 오늘은 조금 왜요? 부접사고 앉아있네 아 진짜로! 왜냐면 너 기획안 봤어? 기획안이 진짜 찐이에요 진짜 기획안이 다 기둥이가 들어가 있고 기둥이가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들로 차있어요 이게 현서씨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? 없는 것 같아요? 쟤 근데 진짜 날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아 진짜야 아 진짜야 그랬어 내가 날 좀 좋아하는 이번엔 기둥이가 좀 저한테 질척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둥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억X 교환 hacerlo Marcel 뭐 아 ikk